11월 22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19일 담배값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3일부터 적용되는 담배값 포장지의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해 공포한 바 있는데요. 이에 매뉴얼에서는 담배 제조 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차길 없이 포기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우선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합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와 권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등 3종에 대한 표기 방법을 신설했는데요. 또한 경고 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19개 은행과 금융결제원과 함께 복지 대상자의 신속한 자격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 요구 제공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기관 간 금융정보 연계망이 구축되며 금융결제원은 연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간 복지 대상자의 수급 자격 조사 시 금융재산의 확인이 다른 소득재산 자료에 비해 소요시간이 길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금융정보의 송수신 과정에는 각 기관 담당자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이로 인한 처리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기존 복지제도의 확장과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처리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전산 연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19개 은행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향후 보험사와 증권사 등 타 금융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피어 뉴스 홈페이지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피어 뉴스 홈페이지입니다.